제 얼굴에 부자가 될 만한 포인트가 있나요? 자네로구만!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고칠 게 많죠. 수정할 게 많지. 없다는 거네, 일단. 아니야, 있어. 눈, 그 웃는 얼굴. 그러면 부자되는 관상, 브리핑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마. 이게 순서대로 내려오죠. 이마가 넓으시고, 운이 나시고, 일단 주름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운을 받아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주름이 많으면 이게 나거든? 이게 여기서 타고나는 나까지 오는 기운이 도달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는 주름이 없고 이마가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눈썹. 이 눈썹에는 형제, 부모, 주변. 이러한 재산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짧은 이 눈썹 안에도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눈썹이 좀 길고 두껍고 한 3cm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눈썹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눈동자 같은 경우는 작고 진하고 또렷한 사람일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관상의 덧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 눈썹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잠깐 또 얘기하자. 왜 우리 저기 이게 인기도 먹고 사는 거야. 우리 연예인들 눈썹 진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송성환 씨는? 네, 대표주이죠. 그런 분은 인기가 있잖아. 그 직업에 맞게 눈썹이 진하다 보니 눈썹에서 따라오는 부와 명예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송성환 눈썹 다녔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보고 나는 다음에 코도 여기가 상처가 안 나지 않고 도톰하고 코구멍이 일단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콧볼을 보면 개구리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 모습. 개구리 뒷다리, 뒷다리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가 도톰하면서 볼록 올라오고 코구멍이 밖으로 보이지 않아야지 재산이 안에서 움찟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수술을 했을 때도 효과가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저는 뿌띠 성형을 좀 권해요. 예를 들어 이마에 주름이 너무 많으면 의약의 힘, 주사로 이렇게 펴게끔 하고. 그럼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일자인수 사람이 있어요. 영업하는 사람은 그 주름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11자 주름이라고 하죠? 그거 영업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죠. 왜냐면 한 공간을 집중을 할 수 있어. 근데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 독고다이, 독고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단독으로 여기 주름이 있으니까 남하고 타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야. 근데 영업을 뛰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직업이. 만일이 그렇다면 그거는 안 좋은 거죠. 외롭고. 영업을 갔는데 자꾸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있을 때는 고치고. 코도 수술을 성형적으로는 너무 콧대 높으면 외로워요. 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쁜 코를 원하시면 너무 높게 하시면 그거는 주변에서 나를 외롭게 만드니까. 저는 상담을 하고 수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좋아.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나한테 부자가 되는 관상을 조금 만들어주면 어떨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코를 좀 봤어. 그 다음에 이제 입은 항상 올라가야 돼. 입꼬리가요? 네. 근데 약간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요.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있거나 약간 벌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는 옛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거. 근데 나는 제일 먼저 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들 특히 엄마들이 이 팔자주로 이걸 많이 고쳐요.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사람들 오면 사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관상적으로 얘기가 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만 보고도 마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집 손님이 VVIP 손님이 있어. 내가 지금 8년 전부터 그분을 보였는데. 처음에 나 봤을 때 그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업을 여잔데 엄청 크게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우연하게 그 사장님의 집을 가게 됐는데. 40대 사진이 있는 거야.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내가 그 사진과 지금의 사진이. 그 분이 조금 돈을 만지셔가지고 여기다가 하신 거지. 근데 사장님. 이때는 돈을 덩어리 이렇게 뭉힝이 뭉힝이 벌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 이때 벌었지. 그러는 거야. 그분이 여기 손을 대시면서 여기 주름을 없앴어. 우리 미용 쪽으로 가장 여자들이 아마 하는 주사 맞거나 뭐 하는 게 여기를 많이 없애요. 이 자리가 우리가 보면 이게 이 사람의 나이가 들수록 여기가 그 사람의 직업. 지위. 능력을 나타내 주는 이게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분이 이제 젊게 보이려고 여기를 이제 없앴다. 달렸구나.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인데 위태로운 사장님이 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사장님 사주 8자를 보면 정말로 돈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얼음길을 가시나는 이제 알겠어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만큼은 손을 대지 마십시오. 여기를 펴도 좋습니다. 여기를 펴도 좋습니다. 여기만 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그래서 사장님이 다행히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여태까지는 저랑 인연이 맞아서 오지만 지금은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인데 금전이 잘 도는 사장님이 되셨어요. 내가 하나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거 캡처를 하나 해놨었어요. 순간 딱 보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하 이랬어. 이태원 클라스 그 드라마를 볼 때 이 회장이 말년에 어떻게 돼. 병 걸리고 사업 망하고 그렇게 되고 새고랑도 차시고 그런 결론이었잖아요. 이 회장님은 일단 눈썹이 아까 어땠어 내가 말한 대로. 그렇죠. 젊었을 땐 진했을 거고 후반부에 가서 흐려진 거야. 그러면 후반부에 이 사람이 주변의 직원들한테 결론을 뒤통수 많이 당했잖아. 아까 여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식 붕도 있고 직원들도 자기를 배신 때렸어. 주변에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재산 붕도 있어. 근데 이 그림을 사진상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여기가 없어. 나만 났으면 내가 눈썹 문신 시켰을 거야. 그게 눈썹의 중요성이야. 물론 드라마지만 어쩌면 이게 딱 떨어지는 관상일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지. 그리고 이 사람 눈 밑에가 자식에 관련된 건데 이분도 거기가 많이 처져 있고 그래. 그래서 또 그랬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런 수염이 많아. 말년에 내 운이 너무 안 좋아. 여기가 조금 끝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거야. 턱 마무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일에 실제로 회장님이라면 나는 눈썹 문신을 권했을 거예요. 나랑 상담을 했다면. 그리고 요즘은 눈썹의 중요성을 알아서 요즘은 문신들은 많이 하셔 기본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팔자주름에서도 내가 주변에서도 많이 느꼈지만 정말로 관리를 잘하고. 성형을 하든 뭐 뿌띠를 하든 조금은 기양 돈 들여서 하는 거. 미용도 좋지만 부자로 관상으로 끌어올려 가면서 가면 어떨까. 미용도 좋습니다. 미용도 좋습니다. 미용도 좋isses. 한글자막 by 한효정